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짐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매야마을, 우림, 호리논아파트 분양 33평년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타경 59927번입니다. 감정가는 2억 7백만원이며 KB부동산평균가는 3억 6,750만원, 전용면적 26평에 분양면적은 33평행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가격인 2차 제재가는 1억 4,490만원입니다. 입찰보증금은 1,449만원이며 입찰은 2022년 5월 19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매야마을, 우림, 호리논아파트 경매물건은 경부고속도로 기흥아시 생활권으로 기흥초등학교 남동측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연항입니다. 용인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매야마을, 우림, 호리논아파트는 203동 4층 매물로 전용면적 26평에 분양면적은 33평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0년 5월 기준으로 2억 7백만원이며 1회 유찰된 후 변경되어오다 오는 5월 19일에 2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제재가 10%인 1,449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야마을, 우림, 호리논아파트 33평형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균가는 3억 6,750만원, 하위평균가는 3억 4,500만원, 상위평균가는 3억 8,000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2억 4,5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가물건연항을 살펴보면 2003년 7월에 사용생인된 아파트로 2,999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2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15층 중 4층 33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문상 말소개준 권리는 2017년 8월 30일에 설정된 해지넷셋 대부의 근저당으로 채권채구액은 1억 6,68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 총액은 7억 3,113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이니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가물건 명세서상 조사된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미납관리비 체크도 중요한 부분이니 입찰 전 관리실을 통해 체크 후 입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용인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매야마을 우림 호리논 아파트 최근 거리내액을 살펴보면 33평형 단일평수는 15층이 지난 22년 2월에 3억 8,700만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매매물 우림 호리논 아파트 33평형은 205동 남서양 10층 매물이 4억 1,500만원까지 다수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매각세를 살펴보면 경기 용인시 기흥구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111% 매각률은 63% 경쟁률은 9.4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아파트 경매 공매 진행 현황입니다. 금방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탑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금방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물고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용의시, 기흥구, 고매동, 매야마을, 우림, 호리논아파트 분양 33평년 갱매물권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